꿀맛이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고, 좋다. 막걸리 한 잔 때리고 있어. 한숨 자면 빠졌네. 이제 도와드렸으니까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갖자. 좋아. 어떡해? 놀러 가려. 어디? 여기 근처에 뭐 있대. 예스. 그럼 나 여기서는 안녕해야 되는데. 너 왜 그래? 벌써 가? 나 촬영하러 가야 돼. 영화 촬영하다. 왜 가? 유나, 안 돼. 너 가기 싫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근데 유나가 가면 우리가 짝숙하자니까 조금. 맞아, 맞아. 아, 그래? 무슨 수고 있겠냐? 유나, 여배우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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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생했어. 잘 가. 너한테 댕겨오래. 춤으로 댕겨와. 가서 봐. 얼마나 가겠어. 뒤로 탈 거야? 잘 안전하게 못쓰겠어. 여름 노래 틀어봐, 여름 노래. 가자. 야, 너무 무서워. 야, 여름이다. 너무 무서워. 야, 여름이다. 진짜 죄송한데 애들이 조점 타임이에요. 비켜, 비켜. 지금 옷을 신은 조점 타임이거든요. 야, 뒤를 꺼. 뒤에 끄라고? 뒤가 짙지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 앞에는 애들이 얘기한 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좀 더 꺼도 돼. 이 정도? 좀 더 꺼도 돼. 좀 더 꺼도 돼. 화내지 말고. 아휴, 진짜 악물 작아. 야, 너네 연습은 어떻게 할 거야?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철도 안 돼. страш 나고 걱정돼요. 미리 수다 1시간 반 잡으라고. 연습하면 돼. 입 불어야 다 불리니까. 입 간지러운 애들은 30분 전에 와.